자 6번 보세요 자 6번 봅시다 자 6번을 보시면요 자 6번에서 자 2008학년도 사관학교고 문제가 참 좋습니다 자 해보세요 선생님 3차함수야 이게 기함수지 그치 x3승 마이너스 3x니까 원점 대칭이고 자 0 곱하기 얼마일까 3 그치 자 생각하시면서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삼차함수가 있고 자 이렇게 일단 넘어갈거야 자 얘가 0이야 인수분해하면 x에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얼마일까 루트 3이야 그럼 얘가 루트 3이죠 얘는 얼마일까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고 나서 한가지 더 얘이죠 변곡점을 지나가는 무슨 선일까 직선이니까 요기가 얼마야 1이야 여긴 얼마일까 마이너스 1 그럼 너희 눈에 하나 보이는게 있어요 여기 갓잖아 보마 이렇게 많이 그댓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얼마 2 여러가지 이유로 그렇죠 마이너스 0 1 2 이렇게 끊어줬고 한가지 더 요기서는 1 1 1 얼마 마이너스 됐지 자 그럼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임의의 거래죠. 임의의. 임의의는 모든 일은 똑같아요. 임의의? 사람 이름이 아니야. 자 임의의 양의 실수에 대해서 F의 A가 FB 이상이야. 얘를 만족시키는 자 거래죠. 음의 실수 B의 최대값이에요. A는 지금 양의 실수야. 선생님 그러면은 이러면 되지 않나요? 선생님 A가 양의 실수니까 F A를 함수값은 얘 제외하고 이렇게 가는 이만큼의 집합되는 거 맞죠? 그쵸? 이 보라색이 함수값보다 애는 커셔야 돼요. 근데 등호가 있지. 경계는 뭐할 때일까? 접할 때야. 이것도 되고요. 얘도 되죠. 하지만 얘도 B값이 될 수 있고 얘도 B값이 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B의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야. 답은 얼마일까? 마이너스. 으아! 그쵸? 자 얘는 마이너스.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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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얘는 5번이야. 왜요? 그렇죠. 그쵸? 이유는 여러 가지로. 그치? 자 답은 5번이고. 자 그 다음에 8번을 좀 먼저 봅시다. 너희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거야? 이거 하니까 좀 낫니? 하 그래요. 성공했네요. 오늘. 자 7번 봅시다. 8번 먼저 보자. 자 이거 수능 몇 번이야? 제가 이때 2011년에 이제 수업을 고3 수업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처음 시작한 게 2011년이었는데 이때는 입문계가 그 미적분이 처음 들어갔던 시절이거든. 그래서 이 정도가 21번이었어. 어. 근데 문제는 이때는 30번의 개수 세는 게 있어서. 어. 격자점 그 세는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풀거나 말거나. 개수 세게 되게 허무한 일이야. 문제를 막 풀었어. 그 틀렸어. 화가 너무 나거든요. 근데 풀어서 막 맞았어. 기분이 더 이상해.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내지는 않지.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출제를 하는 거야. 자 8번 좀 같이 해볼게요. 자 문제에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몇 차함수? 3차함수. 자 이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의 x랑요.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f의 x랑 똑같아요. 춥다. m이야. 자. 그러면은 제발. 당정식. 절대값. fx는 2야. 절대값. fx는 2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래요? 4개예요. 자. 실근의 개수가 4개야. 그럼 너는 이제 좀 기억하실 거는 이 정도 아닌가 싶어요. 제발. f가 기함수라고 줬죠. 기함수는 무슨 대칭일까요? 원점 대칭이지 않나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식을 쓸 수도 있고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는데. 자. 저는 두 개를 다 하길 바라고. 그래프를 통해서 식을 써내길 바래요. 그럼 이제 이런 식이야. 쌤. 기함수면서. 그래. 이렇게 극대값이 있는 걸 먼저 봅시다. 왜 실근의 개수는 언급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게. 얘가 0이야. 그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얘를 내가 p라고 잡아. 얘를 마이너스 p라고 잡아. 우리 이미 비율을 알고 있어요. 몇 대 몇? 1 대 루트 3. 얘 루트 3이 얼마? p.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에 얘는 p야. 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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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알아야 돼. 그쵸. 그냥. 쌤. 왜요? 이거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지 않나요? 맞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나. 잘 살곤 있지. 근데 우리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고 나서 보세요. 방정식 절대가 fx는 2니까 애들은 보통 이 그래프를 접을 건데 나는 접지 않을 거야. 그냥 이것이 낫거든요. 얘는 fx는 2랑 뭘 보는 게 맞을까요? 마이너스죠. 어차피 그래프 무슨 층이니까? 대칭이야. 그럼 너 여기서 또 이러시면 안 돼. 어? 어? 2네? 나 진짜 이런 거 그리면 진짜 때리고 싶어요. 이게 그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그 마스메티컬 에듀큐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약간 좀 이제 약간 아이디어가 크룩트 되고 뭔가 이제 바이어스 돼 있냐면은 잘 생각해봐. Just look at me. Look at me. What the fuck? Look at me 이거 봐봐. 뭔가 일반적인 거에서 자꾸 특수한 걸 찾아간다 찾아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럼 너희 시험 전에 못 찾으면 끝 아니야? 근데 되게 해설지는 아니고 되게 이제 약간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일반적으로 막 가다 갑자기 이렇다 이러고 끝나. 무조건 특수한 거 먼저 보셔야 돼. 너희 예를 들어서 봐봐. 한국말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삥삥삥 둘러가지고 핵심의 얘기를 안 하고 마지막에 갑자기 욕하고 끝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어? 이제 내 친구들 흑인들 되게 많은데 흑청들에게 화나면 뭐부터 할까? 아니야 걔네도 당연히 사람이니까 똑같이 화부터 내요. 차별적인 마인드 가시지 마. 그게 이게 무슨 일이냐면 제발. 당연히 이제 이럴 거야. 중요한 걸 먼저 봐야 돼. 곡선과 상수와의 관계야. 뭐 할 때 기준일까? 접할 때죠. 자 그래서 이걸 먼저 긋고 가는 거야. 굿. 두 개야. 규점 몇 개? 두 개. 밑에로 몇 개가? 두 개. 토탈 네 개. 이거 말고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약간 고등학생들이 좀 즐겨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 떡볶이 같은 풀이가 뭐가 있냐. 이게 뭔 소리야. 자 fx가 최고차인 개수가 얼마예요? 도와줘. 1이지. 1이야. 자 그러면은 x에 이거 이거 이미 알지. 그치. 자 바로 쓰자. x제곱 마이너스 3의 p의 제곱이야. f의 마이너스 p라는 극댓값이 얼마일까? 2다. 그럼 p값만 결정하면 뭐가 결정되겠지? 함수가 결정되지. 어 계산.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극댓값이 얼마야? 2야. 극속값이 얼마야? 마이너스야. 극대랑 극속차가 얼마일까? 4야. 무슨 공식? 넓이 공식. 최고차인 개수가 1인 3차함수에 도함수는 3x제곱 어쩌고 할 거니까 6분의 3에 2의 p의 3승이라서 p값이 바로 결정이 되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무식함을 탓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머릿속에 곤약되어 있는 지식을 채우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2의 p의 3승이 8이니까 2p가 얼마야? 2p가 2지. 그럼 p가 얼마? 1이죠. 자 그래서 얘는 식이 이렇게 일단 결정이 되고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답은 18이야. 너무 쉽죠? 이거는. 자 넘겨서 우리 10번 먼저 보자. 좀 이제 쉬운 거 먼저 보고 그 다음 난이도 좀 높일게요. 난 너네가 오늘 완벽하게 이해를 했으면 하는 마음의 수업을 준비해 온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직도 의심이 되시나요? 과연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런데 나는 왜 이걸 모르고 있었지? 그래서 너였으니까.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이해겠지? 자 이건 알고 쓰는 거야. 의문점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해겠죠? 알려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2016 6월 달에서 몇 번이에요? 21번이야. 크 쉽죠? 자 문제 볼게. 자연수 n에 대해서 최고차한 개수가 1이고요. 다음 조건 만족심은 3차 함수 fx에 물어볼 걸 물어보죠. 무슨 데야? 극대야. 얘는 극대야. 자 그리고 조건 보자. 가 번. 선생님. f의 n이 0이네요. 어? 얘는 축과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어. 그럼 지금 f의 n이 0이려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 해가지고 1차일 수도 있고 2차일 수도 있고 몇 차일 수도 있을까? 3차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나번 보세요. 모든 실수는 그 이미의 씨랑 똑같아요. 그치? 자 누구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n에다가 f의 x를 곱한 값이 얼마 이상일까? 0 이상이야. 자 여기 잠깐 보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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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fx는 일단 x 플러스 n을 뭘로 가질까? 인수를 가지고 슬롯이 두 개가 남았어요. fn이 0이지 그치. 인수가 하나면 나머지가 뚫고 지나가서 안됩니다. 그럼 인수 몇 갤까? 두 개니까 접할 때야. 이해하지? 자 그리고 뭘 그린다? 그래프를 그린다. 여기 봐봐. 마이너스 n이야. 여기가 얼마야? n이야. 극대를 물어봤어요. 얘야. n에서 마이너스 n까지 거리가 2n이죠. 3으로 나누시면 3분의 2n이지. 그럼 그냥 이거야. 얘는 여기다 3분의 2n을 더하면 3분의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3분의 n 되는 거 맞지? 그쵸? 아 그래서 f의 마이너스 3분의 n을 구하시면 돼요. 이해하고 있지? 지금 대화가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럼 보세요. 그래서 얘는요. 3분의 2의 n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n 집어넣으면 9분의 16의 n의 제곱이지. 얘가 얼마 이상이래? 얘가 무슨 수래요? 자연수래요. 아주 이제 듣지도 않는구만. 삶에 회의감이 느껴진다. 3 3 3. 32. n의 3승. 자연수래는 n의 최소값은 얼마일까? 3이죠. 답은 3이야. 한 가지 더. 변곡점 얼마일까? n. n. 마이너스 n. n이야. 3으로 나눔 얼마? 3분의 n이야. 그래서 3분의 n이죠. 크으. 크으. 좌표가? 무슨 차수에? 등차수에. 크으. 알아야 돼요. 되겠죠? 자 답은 3번입니다. 근데 너무 무순적이고 이제 비열하고 이제 약간 구톤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 가르친다고 뭐라 했던 사람들 다 가르치고 있어요.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냥 기본 소양이야. 이건 그냥 기본 소양이야. 자꾸 전공 안한 티를 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자 11번 봅시다. 자 11번 별표. 이게 몇 번이야? 크으. 너네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조금 한번 더 해 보시고 좀 다듬으셔야 돼. 그러니까 난 지금 아이들을 던진 거니까 거의 쓸 수 있는 거 다 쓸 수 있어요. 그치? 다 쓸 수 있는데 풀이를 조금 다듬어 가시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계속 느끼셔야 돼. 그리고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결국에 이제 필요한 마지막에 식을 써서 뭐까지 하셔야 된다? 계산까지 해야 된다. 이게 일단 키가 되겠지? 잘 보시고. 자 11번 봅시다. 자 2개 3차 함수인데 자 이거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잘 봐봐. 이거는 이제 충분히 애들이 시험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이제 아예 시험장 이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 얘기를 좀 잠깐 해 드릴게요. 2개 3차 함수 f랑 g야. 이게 잠깐만. fx랑 gx가 x 마이너스 제곱에 x 마이너스 제곱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둘 다 3차 함수야. 또 이러면 안 돼. 어? 어? 이거 평가? 어? 이거? 교육 과정을 지키지 않는 거야? 2차랑 2차랑 2차 곱하면 6차인데 6차를 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에미야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하하하. 그 사람? 해봐봐. 하하하. 그게 무슨 생이냐 하면은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밝혔죠. f랑 g가 둘 다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야. 자 여기서 이제 너네가 실수할 표현은 이거예요. 시험장에서 어? 얘도 3차고 얘도 3차인데 이건 진짜 순간 착각하면 이것 때문에 시험이 끝날 수도 있거든요. 둘 다 최고차 함수가 1이란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최고차 함수는 무슨 수의 관계일까? 역수 관계야. 자 최고차 함수 주의하는 거야. 시험장 가서도 그냥 딱 한 가지 생각이야. 아 선생님 그러면은 이 3차 함수 관련해서 우리 비율 다 알고 다 좋지만은 최고차 함수 항상 뭐라는 보장은 없다는 소리일까? 1이란 보장이 없으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 다 따지셔야 돼. 자 그러면서 잘해보세요. 선생님. g는 최고차 함수 3이라고 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또 문제가 없었어요. 얘가 최고차가 3이니까 아차 했다가 얘가 최고차가 얼마가 될까? 3분의 1이지. 그치? 자 그러다가 gx가 자 이 말이 핵심이야. e에서 무슨 데를 가진데? 극대를 가진데?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함부로 쓸 수는 없어요. g가 이렇게 있을 거야. e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얘가 e가 되는 게 합리적인 선택 아니겠어?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두 가지에요. 얘가 e일 때 너는 이거는 이거 모르면 시험장 가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아요. 이제 그냥 기본 소양이야. 자 이거 봐봐.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얘가 3밖에 안되지. 왜 인수가 1하고 2하고 뭐밖에 없으니까 3. 또 이런 주장하지만 선생님 이게 1이면요. 혹시 아침에 눈 좌우 바꿔오셨어요? 아니지 그치? 그 다음에 나만 얘기할 거야. 나만 얘기할 거야. 이거 봐봐. 자 그러면 얘가 이거 보세요. 애들 이제 고민에 빠진 지점이 이거에요. 얘가 3이고 얘가 뭐밖에 없을까? 1이지. 임파서블. 왜 그런지 알겠어? 접점하고 규점해서 1대 1대 1이야. 근데 이러면 퉁 치자 아니에요? 안되지? 그래서 이게 임파서블이야. 그쵸? 그래서 이건 안돼 그럼 얘밖에 없어. 하늘의 태양이 몇 개야? 한 개야. 답은 몇 개? 한 개. 무조건 한 개야. 얘야. 그럼 이제 이렇게 가요. 선생님. 그럼 GX는 3의 X-2의 제곱의 X-3이죠. 그럼 남는 F는 3분의 1의 X-1의 제곱에 그려놔서 남는 게 뭐가 있을까? X-3이니까 여기다가 잠깐 그릴게요. F만 그린다고 치면 1에서 접하고 어디를 통과할까요? 와. 와. 이렇게 일단 되지. 자 그리고 마지막 구하는 게 뭐야? F' 0이죠. 그쵸? 근데 하나만 잠깐만. 이거 지워도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얘들아?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아. F' 0이 뭘까? 야. 병실 끝났잖아. 식 나오죠. 뭐 하면 될까? 계산하면 돼요. 그치? 자. 계산하시고 F' 0 구하시면은 3분의 7 이러면서 답이 얼마일까? 10이야. 또 이러면 안 돼요. 선생님.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라고 지금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 자꾸 된다고 얘기하면 내가 뭐 어쩌라는 거야?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12번 아니 13번 먼저 보자. 13번 별표. 또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야 수업할 때 잘 들어봐. 내가 이게 수학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네가 이거 어려워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 알고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오는 표현이야. 예를 들면은 내가 정확한 얘기를 100을 해줘도 애들은 정말 이해를 잘하면 30을 이해하거든요. 그럼 남은 70은 젤리랑 같이 소화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냥. 그냥 없어지는 거 계속 채우는 거야. 콩쥐 파쥐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 애들은 항상 공부할 때 콩쥐 파쥐 모드야. 그냥 항상 뚝배기가 깨져 있어요. 그치? 막 막 들이부으면은 계속 빠져나가. 그러면은 시험장 가서는 뚝배기가 꽉 차 있어야 돼. 그럼 방법은 단 하나거든. 이미 깨진 뚝배기 보수공사를 할 수는 없죠. 넣는 속도를 빨리 하시면 돼요. 계속 들이부으면 돼.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봐봐. 야 내가 만약에 이제 너네한테 예외적인 막 아주 특수하게 이때만 딱 되는 걸 얘기해 주면 나는 그냥 해본 적도 없어. 왜? 너네가 그 검증에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수학은 진짜 이런 식이야. 내가 막 너무 특이한 거 막 이제 이럴 때만 되는 걸 얘기해 주기에는 너네가 시험을 너무 일반적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내가 수강생이 너무 많아요. 특수한 얘기를 해서 커버를 칠 수가 없어. 그렇잖아. 이거는 그냥 이제 디폴트 값이야. 무조건 알고 가는 거야. 팩트야. 아셔야 돼. 되겠지? 너희 이 학생 때 미적분에 시험지 반 봐봐. 눈을 풀려 이제. 너무 아쉽지? 시발점 했었으면 알았을 텐데. 아무튼 이제 13번 봅시다. 자 13번은 답이 눈알로 나와. 이거 봐봐. 문제에서 얘가 1, 얼마예요? 너희 그 식을 봐봐. 변곡점 얼마야? 0 어? 1 1 얼마? 끝. 이거 몇 점이야? 4점. 그럼 또 이제 생각해. 아 흐르지는 너무 직관이 너무 심해. 지들이 뭔데 나를 평가를 해. 이거 봐봐. 이 얘기야. 이거에서 이걸 뺀 함수를 쓰면 돼요. 그걸 계산하는 거였어. 근데 이거 너무 잘화해지는 사람사 아니야? 그거 봐봐. 1 변곡점 0 이게 얼마? 마이너스 이게 얼마? 마이너스 끝. 그쵸? 그 부분 봐봐. 얘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1 이게 얼마? 2 이렇게 있단 거죠. 그쵸? 어쨌거나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콤마 얼마일까요? 2니까 또 잡기수 부리지 말고 두 점의 좌표가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에 무슨 공식 쓰면 될까? 거리 공식 아님 집 가서 이렇게 만들어 얘 3이야 그 다음 얘는 6이야 1대 1의 루트 5 3루트 5 답은 3루트 5 그쵸? 자 정답 얘는 4번입니다 14번을 별표를 꼭 치십시오 얘들아 이해하겠어요? 너무 쉽지 않니? 아 이제 다 알았다는 거야? 하하하 언제 문제예요? 14번? 자 20번 문제 14번에서 이제 하는 얘기 좀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미쳤어요 그냥 막네요 왜냐면 이 사람들도 애들이 비유관계를 쓱쓱 쓱 쓰는 거를 눈치를 챈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강한 걸 가져온 거야 3 곱하기 무슨 곡죠? 아마 여기까지는 올해까지는 커버가 될 거예요 자 보자 너네가 더 빨리 간다고 나 더 빨리 갈 거야 새끼들아 자 보세요 삼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자 가번 마이너스에서 무슨 데를 가져요? 극대를 가져요 어? 그럼 그림을 그려보자 아 그래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주의할 거 항상 양순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2 혹시 입에 주름이 없니? 입 못 벌려? 세상에는 마이너스 2야 자 그럼 나번 보세요 나번 뭐 하는지 알겠지 F'에 3하고 F' 마이너스 3이 똑같아요 변곡자 얼마? 0 굿 굿 굿 얘가 0이야 그럼 얘 얼마야? 2야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일까? 4 그렇지 다 등차줄 이상한이 생겼네? 어? 안개 거꾸로 썼나? 왜 이게 여기가 말일테야 안돼? 안되지 그래서 얘는 아웃이야 하늘의 답은 몇 개? 하늘의 답이 어딨냐? 자 그 다음에 자 기억보세요 도함수 F' 프레임 X는 아 이거는 좀 그래 맞죠? 그치? 그럼 사실 뭘 물어보느라 똑같냐면 요함수의 도함수는 이렇게 가서 여기가 일단 얼마야? 0이지 그치 그런데 이함수였다고 지금 이렇게 일단 되니까 최소가 아니고 무슨 대가 되겠어요? 최대인데 어찌하여 기억은 맞습니다 국민 정서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 니우 보자 방정식 Fx는 F2는 크으으 서로 다른 실근은 두 개네 하나는 접점이야 하나는 무슨 점일 수밖에 없어? 교점이야 근데 자 이에서 지금 뭐 물어보는지 알겠지 마이너스 2를 주고 F1을 물었으니까 접점인거 확인이 되죠. 그만하자.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이 이 문제의 핵심이야. 이 문제의 감상 포인트는 디귿입니다. 곡서 Y는 Fx의 위해점 마이너스 1, 얼마래? F의 마이너스 1이야. 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이야. 여기에서 접선은 2, F1을 진화내요. 그윽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던 마이너스 2야. 변곡점이 얼마였어? 0이지. 그래서 2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모르시겠다고? 너 혹시 젤리니? 봐봐. 야 봐봐. 여기서 이렇게 선을 딱 그었어. 접하고 접하고 지나가겠지 또 이러면 안 돼 아니야 변곡점이 얼마야 영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쵸 자 답은 5번이야 눈알로 푸는 거죠 이해하시겠어? 나 뭐 잘못했니? 뜰까? 뭘? 회? 자 볼 보자 자 9번 보세요 이제 좀 남은 걸 계속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집에 가서도 기억이 나셔야 돼요 3 곱하기 뭐? 변곡점 그쵸 또 난리가 나겠지 아 형님 저 새끼 변곡점을 또 가르치네 그럼 나를 제발 뛰어넘어주세요 9번 보세요 얘도 몇 번이야? 그러니까 이게 너네 최근에 오면 올수록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 모르면 그냥 시험장 오지만 이 느낌이야 왜냐하면 난 이제 이 문제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거는 내가 그때 해설 관계를 진짜 개승질 냈거든요 그러니까 왜 승질 냈냐면은 이때도 한참 그랬어 그 이 비율 관계를 가르치고 나면은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은 아닌 것 같아 애들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제 뭐 모르겠다 나도 알고 싶지도 않아 다 뒤질 거야 가보자 자 함수야 fx fx가 3분의 1의 x의 3승 자 빼기 kx의 제곱 플러스 1이야 그리고 k가 뭐보다 크대요? 0보다 크지 그치 크으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랑 b에서의 접선 lm의 기후기가 모두 몇 k 제곱이야? 3k 제곱이야 크으 fx에 접하고 x축에 평행한 두 직선과 두 집스 두 직 두 두 직선과 접선 lm으로 둘러싼 통이 나오고 24일 때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왜 그때 승질을 했냐면 제발 R이라고 하는데 계속 왜 그런 거야 그러는 거야 그래 이제 내 증명을 막 열심히 설명해 주면은 항상 그런 거야 이러고 있어 항상 그러는 걸 얘기를 해줘도 잘 모르시면서 그렇잖아 아니 왜 그래 항상 그런 거야 또 집에 가면서 정말 그럴까? 네 그래요 그런 거 아니겠어? 자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도함수랑 구해보자 이유는 식이 약간 복잡한 것 같아 미분하는 순간 크으 쾌감 있죠? x제곱 크으 마이너스 2k의 x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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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곡점은 얼마야? k야 우리 k 자 돼요 얘가 이렇게 돼요 그쵸? 그래나서 여기가 0야 이것도 아 이제 강의 올려면 또 뭐 현우지 생략이 심하네 아니지 너의 뇌가 짧은 거지 그치 않아? 아니 지금 생략한 게 없잖아 그냥 주장하고 간 거니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자 그 다음에 얘가 딱 정중앙에 뭐가 있을까? k가 있죠 나 정말 너무 놀란 건 뭐가 있냐면 일단 문제에서 어? x축에 평행한 두 접선이니까 얘랑 얘가 있죠 그럼 일단 기본 소양이야 0 k 2k 이게 몇 k? 3k 2k k 0 얼마? 마이너스 k 그래나서 갑자기 뭘 물어봤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모두 몇 k 제곱이래요? 3k 제곱이야 자 그럼 봐봐 접선의 기울기니까 얘가 3k 제곱 이다를 풀어주면 x에 곱 마이너스 2k x 마이너스 3의 k의 제곱은 0이니까 x 빼기 3k에다가 x 플러스 얼마일까요? 크... 진짜 귀신 같은 문제야 너네 잘 생각해 이걸 비율 관계 모르고 풀면요 일단 사각형이 깨져요 무슨 사각형인지 평생 몰라 평생까지는 아니고 결국은 아 이게 돼요 자 그런데 얘가 3k이고 얘가 마이너스 k죠 진짜 귀신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럼 너네 이거 출제하는 사람을 잘 생각해봐. 출제하시는 분이 갑자기 자다가 오늘은 이 함수야. 그게 아니지. 그것도 합리적으로 생각해봐야 돼. 이 글을 먼저 그려놓고 함수를 거꾸로 쓰지 않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일단 돼. 접선의 기울기가 3K제곱. 얘도 당연히 똑같죠. 그럼 너네 지금 나와있는 이 사각형이 결국 무슨 사변형일까? 그렇죠. 그렇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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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0컴마 어디를 지나가? 1을 지나가지. 그럼 나는 이럴 것 같아. 쌤. 먼저 이 사각형 넓이가 지금 얼마라고 줬어? 24라고 줬지. 야 그러면은 나는 많은 고민 안 하거든요. 자 첫 번째. 사각형 넓이를 구하기 위한 이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가 기울기니까 이렇게 무슨 사각형 만들면 될까? 직과사각형. 그리고 우리 아는 거 그냥 화력에 다 써버리자. 극대랑 극소의 차가 얘죠. 기울기니까 무슨 사각형 그린 거야? 직과사각형. 그럼 봐봐. 어? 도함수 있네? 이거는 6분의 1에 2K랑 0 빼면 2K죠. 이거의 몇 승이야? 3승이야. 3분의 4의 K의 몇 승이니까? 3승. 크으으으으으으으으악... 아 그만해 됐다. 잠깐만. 자 그래 나서 어... 접선의 기울기가 3K제곱이죠. 그럼 너네 이거 네모라고 두면은 너네 이거 좋아하잖아. 이거 분의 이게 3K에 얼마? 제곱이야. 그럼 보세요. 이거 날리면은 네모는 9분의 4에 얼마일까? K죠. 아, 선생님 그러면 이러시면 되시겠네요. 얘가 9분의 4에 K야. 그럼 너네 이거의 가로는 얘부터 출발해서 자, 그냥 이렇게 세자. 얘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이 마이너스 K부터 3K니까 빼면은 몇 K일까? 4K죠. 4K에서 얘가 9분의 4K인 거 알았어? 9분의 4K를 빼. 이게 가로야. 높이. 높이는 아까 구했지. 얘가 3분의 4에 K에 맺으니까 3승이야. 그럼 얘 계산하면은 9분의 32K. 그쵸? 자, 정리 한번 해보자. 9분의 32에다가 K에다가 4승. 남아있는 게 3분의 얼마? 4 되는 거 맞죠? 자, 얘가 문제에서 얼마래요? 24야. 그때 무슨 값 구하지? K값. 자, 이제 요거는 계산을 좀 하는 거 보셔야 돼요. 저희 4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일단 6이죠. 2로 나누세요. 3이고 얘가 얼마야? 16이야. 어? 자, 요거 잡으세요. K의 4승은 16분의 3, 3, 3의 제곱이야. 뭔지 알겠지? 그럼 2분의 얼마? 3. 그 답은 2분의 3이야. 이해하시겠어? 그쵸? 어, 알고 하는 거야. 자,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걸 너네한테 구급 정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러기에는 지금 난 화면 밖에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잖아.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럼 이거를 이거 봐봐. 너무 흥분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함수에 대한 기본 그냥 리스펙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기본 매너야, 정말. 실제로 그렇거든. 그러니까 너네 봐봐. 이참주는 내가 자연계 수업하면서 되게 빡치는 순간에 그 유사 입가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 이거를 내가 한번 예전에 해설 강의하다가 문제 시집에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얘랑, 얘랑, 얘랑 미모에 등차서 얘기했더니 현우 씨는 너무 발상이 심하대. 얘들아, 미안한데 수학은 원래 발상이에요. 원래 수학에서 대부분 증명은 너무나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게 증명해야 되거든. 1 더 길이 2죠. 그 증명하는데 하루 쟁이 걸릴 수도 있어요. 당연하지 않게 증명하면 해.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난 너네한테 이제 막 연구하는 싸움을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알아야 되는 거야. 너는 이거 알지? 근데 얘는 쉽잖아.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 2차 함수, 이거밖에 없어요. 3차 함수, 정말 이거밖에 없어요. 그중에 얘가 모든 게 꼭대기야. 이게 피라미드의 꼭대기야. 3 곱하기 변곡점. 그쵸? 그리고 근들의 합을 구할 때는 실근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그 생각도 하셔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7번 있죠. 7번 봅시다.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이 문제가 내가 생각하기에 그 좀 왜 그러셨나 하는 문제가 사실 이 문제예요. 이 문제라서 그런 거고 자,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봅시다. 잘 들어봐. 3차 함수 f랑 실수 t에 대해서 곡서 y는 fx랑 직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가 있어요. 자, f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t야. 자, 이거에 교점의 개수가 뭐래요? gt죠. 자, 써보자. 자, 교점의 수가 gt야.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고르자. 자, 기억보세요. fx가 x3승이면은 얘가 상수함수냐고 물었어요. 야, 그럼 이제 이런 건 되는 거 아니야? 얘네 둘을 그냥 풀어서 뭐하자는 소리일까? 얘는 방전식 풀자는 게 아니고 뭘 그리면 돼? 그래프야. 자, 그런데 기억에서 x3승은 상당히 그리기가 쉬운 그래프니까 이렇게 일단 두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기후기와 마이너스 t의 직선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지. 도대체 가끔 멋진 친구들이 있어. 두 개. 두 개.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도와주신 친구들이 아니야. 안녕? 봐봐. 교점은 계속 몇 개야? 한 개지, 그치? 그래서 얘는 기억은 맞습니다. 국민 정서상 기억은 맞겠죠. 자, 니은. 자, 삼차함수 fx에 대해서 자, 거기 보세요. g의 1이 얼마래요? 자, 이건 막 식을 풀자는 게 아니고 이 얘기야. t값이 1일 때의 교점 개수가 몇 개라고 주신 거야? 두 개야. 그럼 보세요. 교점이 두 개를 내면 삼차함수는 반드시 무슨 점이 하나 있어야 될까? 접점이야. 자연수분할 느낌을 생각해 봐. 세 개 중에 두 개, 한 개 이렇게 일단 가잖아. 아,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일단 갔어. 이렇게 가서 얘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둘 수가 있지. 그럼 보세요. 접점 몇 개야? 접점한 게 교점이니까 두 개 맞죠? 얘는 이렇게도 있을 거고 이 사이에 반드시 교점 몇 개인 게 있을까? 세 개인 게 있으니까 니은까지 맞아요. 그쵸? 그리고 디귿이 내가 보기엔 진짜 안 좋은 무기예요. 시험장에서 발레를 작게 만드는 건 되게 추잡하고 더러운 문제거든요. 디귿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근데 이게 수능 시험이 아니니까 괜찮아. 디귿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근데 이제 이렇게 받으면 돼? 선생님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윗따를 냈나요? 그냥 예고를 하는 거야.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그냥 하면서 대비를 하시고 자 디귿에 하는 얘기가 gt가 무슨 함수면은? 상수 함수면요. 자 f의 극값은 뭐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잘 들어봐. 선생님 그러면은 상수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극값이 존재하는 경우로 보면 되니까 극값이 있는 삼차 함수 그려놓고 당연히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순간 안되잖아. 그럼 접하대 문제점은 여기에서 그냥 무슨 접선 그리면 될까? 변곡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되고 이때는 계속해서 몇 개야? 한 개지 그치. 그래서 아까 그 그림에도 이 선을 그려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얘는 그냥 이렇다라고 하고 갑시다. 알겠죠? 자 한번 그렇게 보시고 자 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남은 것들이 있어요. 남은 게 뭐가 있지? 어 거기 12번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 12번 하기 전에 앞으로 좀 잠깐 가서 제가 책에 써놓은 말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188쪽에 5번에 삼차 함수에 뭐랑 뭐가 있어? 최대 최소죠. 자 그럼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선생님 이것도 암기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일단 쓰자. 자 삼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얘는 일단은 이제 식을 만드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럼 이제 이럴 수 있거든. 만약에 fx가 p에 x-a의 제곱에 x-b다.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래프 그릴 수 있지. 그림 뭐 하나만 좀 그려주면은 만약에 a가 이렇게 있다고 치. 얘가 b라고 치면 이게 a고 얘가 b가 되잖아. 여기서 일단은 주로 극소이면서 무슨 소를 만들까? 최소를 만들게 구간을 잡아줄 거야. 아니면 또 이제 이럴 수도 있잖아. 식은 좀 다르겠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꿀렁 넘어가고 얘가 변곡점이 확인이 됐어. 자 이거는 얘가 p가 되면 여기가 얼마일까? 루트 3에 p가 되니까 미분하지 않고도 바로 있었다는 거야. 그럼 너희 지금까지 내가 했던 이 얘기의 종합은 제가 이걸 뒤로 뺀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앞에서는 계속 미분하면서 확인했었지. 네임 다음 순이니까 자 다 미분해서 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너네 2차 함수랑 1차 함수 그릴 때 미분해서 그리니? 그치? 아니지 그치? 그럼 걔랑 똑같아요. 어느 정도 알려진 함수이기 때문에 아는 대로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맞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에 마지막 남은 건 수능에서 딱 하나가 있거든요. 이 형태도 냈고 이 형태도 냈어요. 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 만약에 이럴 수도 있어. 그걸 써놨어요. 1차식이랑 루트 안에 1차식이 있어. 자 충분히 이렇게 일단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너네 배운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 여기 봐봐. 선생님 그러면은 1차식이랑 루트 안에 1차식을 곱했다는 것은 미분할 수가 없지. 안을 다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순간 얘는 2차식 곱하기 몇 차식일까? 1차식이죠. 그래서 몇 차 함수로 바뀔까요? 그치. 그러면 식 쓰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야. 그럼 여기 안쪽에 무슨 데를 구하면 될까? 최대죠. 어 왜요? 선생님. 무리함수가 무슨 가하고 있어? 증가하는 1대1 대응이라서 그래. 이유는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12번 있죠. 자 이거 하나 봅시다. 나 오늘 조금만 더 해도 되지? 그냥 끝까지 하자. 화이팅! 자 거기 10번 봅시다. 잘 배웠어요? 그래? 자 12번. 그림같이 직서 y는 x 플러스 k가 곡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랑 만나는 두 점을 p랑 뭐라고 한다? q라고 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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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일단은 있고 어? 자 이것도 감상 포인트 이거예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기울기가 얼마야? 1이에요. 어? 몇 도? 45도. 어? 1대1대 얼마? 루트. 당연히 그 생각 하셔야죠. 자 그런 다음에 만나는 점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보세요. 얘가 어쨌거나 q고요. 얘가 지금 뭐가 될까? r이고 얘가 뭐야? p야. 그리고 나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p랑 추락하고 그 다음 r라고 이제 지정하고 자 기억 보세요. 쌤. 지금 이 함수는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제발. 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얼마야? 진짜 안 도와주니? 그치 이거죠. 근데 k값을 내가 알아볼라? 모르지. 그럼 k값에 따라 바뀔 거라는 거 감지를 하시다가 자 기억. pq의 중점의 x자표야. 쌤. 얘랑 이 점의 중점의 좌표는 알고 있죠? 얘랑 미분계수가 뭐하는 지점일까? 같은 지점이야. 자 미분해봐. 마이너스 2x고 얘가 1일 때니까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쌤. 이거 만약에 모르면요. 자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얘를 알파라고 두고 얘를 베타라고 둬봐. 두 개를 연립해. x 플러스 k야. 옮기면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k 마이너스 9는 0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근각에 승한 게 얼마? 마이너스 1. 그 중점은 얼마? 마이너스 1. 확인이 이렇게 일단 되지.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 요건 이제 중학교를 미들스쿨을 과연 그래듀이스를 했나 안했나 이거에 관한 물음인데 얘를 굉장히 띨박해요. k가 얼마일 때? 7일 때야. 자 보세요. k가 7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9랑 x 플러스 7을 연립하는 소리야. 옮겨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x 마이너스 2 플러스 2. x 마이너스 얼마일까? 1이지. 그치? 어? 삼각형 orq의 넓이는 opr의 넓이의 두 배냐 물었어요. 자 삼각형의 넓이 b를 물었으니까 삼각형 넓이를 구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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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있어. 두 개 삼각형의 공통점은 얘죠. 얘지. 얘가 높이야. 얘도 뭐가 될까? 높이야. 1이고 2니까 넓이가 몇 대 몇일까? 2대 1이야. 자 기하에서 비율을 함부로 묻는 게 아니야. 이유가 있겠지. 그쵸? 자 답은 ㄴ은 맞고요. 자 디귿 별표.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실 거는 사실 이 스타일이에요. 자 이거 봐봐. 세 그러면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디귿에서 삼각형 opq야. 자 넌 잘 생각해봐. 세임. p도 마찬가지고 q도 마찬가지고 k값에 따라서 변하죠. 그렇지? 그럼 k 따라서 당연히 넓이가 변할 거야. 근데 내가 구하는 넓이가 얘가 k가 6일 때 최대이냐고 물었어요. 자 첫 번째 얘는 그림을 잠깐 보면은 요렇게 되고 이렇게 일단 돼서 k값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니까 당연히 뭐가 동시에 바뀔까? 넓이가 바뀔 듯해. 바뀔 듯해. 근데 입문계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2분의 1 곱할 밑변 곱하기 뭐가 될까? 높이야. 높이야. 그럼 난 이제 이렇게 좀 하길 바랄게요. 얘를 밑변이라고 두자. 자 이렇게 두 점의 좌표 끊어서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라고 두면은 이거의 길이는 루트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알파니까. 자 그럼 높이는요? 높이는 원점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니까 무슨 공식? 거리 공식. 그럼 거리가 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부터 0,0까지의 거리가 되니까 2분의 1 곱하시고 자 루트 2분의 절대값에는 k다 이렇게 일단 되고 k는 무슨 수야? 양수지. 그리고 문제집. k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줬어요? 3부터 9까지야. 그럼 이렇지 않나 싶어. 이거 봐봐. 얘 넓이 계산하면 이거랑 이거 날라가니까 2분의 1에 k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일단 되죠. 자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변수는 k값이기 때문에 너네 저 알파란 베타를 뭘로 정리를 하셔야 될까요? k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알파 베타를 k로 정리하는 방법은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이었지. 알파 베타 두 개의 곱은 k 마이너스 얼마일까요? 9야. 자 그럼 너네 이제 고1 수학이야. 합과 곱을 통해서 차를 구하려고 치면 곱셈 곱이 변형을 쓰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 루트가 되니까 불안한데 자 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니까 1 빼기 4의 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k 플러스에는 36이다. 이렇게 일단 되고 자 여기 잠깐만 최대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2분의 1은 그냥 두시고요. 안쪽에 k 집어넣으면 k 무슨 곱일까? 제곱이야. 37대기 몇 k일까? 4k k 너희 보자마자 사실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0 0 4분의 37 단곡점 12분의 37이야. 그치? 그래서 6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봐봐. 그림을 그려보면 봐봐. 얘들아 이렇게 있잖아. 0 4분의 37 딴딴딴 딴딴딴 얘는 4분의 37 곱하기 3분의 얼마? 2야. 6분의 얼마일까? 37이야. 6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틀렸지. 왜? 여기서 아니 여기서 무슨 대가 되겠어. 최대니까. 답은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답은 3번이고 자 그 다음에요 14번 있죠? 14번 했구나. 15번 별표 학교 안 가지? 근데 왜 중간에 계약을 애매하게 그렇게 해? 계약 끝나고 한 학교에 됐고 전에 한 학교에 됐고 난리가 아니더만 통일이 좀 돼야 돼. 아니 그 통일 말고 정시화도 없어. 애들이 겨울방인데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못하잖아. 사실 뭐 하나 많아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아까 좀 그래서 방이 한 두 달 세 달로 좀 길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생겨. 내가 중요해? 제가 중요해? 당연히 내가 더 중요하지. 자 그럼 15번 별표 치세요. 자 얘들아 잘 들어봐. 이제 15번하고 16번이 30번이에요. 30번으로 남은 문제가 되고 자 얘들아 이거 봐봐. 제가 15번을 너네가 굉장히 납득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잘 납득시켜 드릴게요. 잘 들어봐. 자 문제 보자. 15번 자 한 가지 그 우리 아까도 증명할 때 내가 그런 비슷한 아이디를 썼었는데 해보세요. 함수를 내가 평행이동을 시켰어. 자 만약에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평행이동을 시켰다고 치자. 함수값이나 미분계수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좌우 평행이동 가능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상하 평행이동을 시켰어요. 자 여전히 무슨 계수 안 바뀔까? 미분계수 안 바뀌죠. 근데 이 얘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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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해봤자 미분계수는 그 똑같은 지점에서 뭐 할까? 똑같지. 그런데 좌우 평행이동 시키면은 당연히 미분계수는 그 똑같은 지점에 대해서는 바뀌겠지만은 그냥 곡선 모양 자체는 뭐 할까? 유지가 된다는 소리야. 자 그래야 되는 모양은 유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일반적인 이차함수를 가장 대칭성이 도드라지게 일단 딱 만들려고 치면은 그 대칭축을 무슨 축으로 잡는 게 제일 좋을까? 맞아요.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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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차함수야. 가장 대칭성이 도드라지게 잡으려고 치면은 변곡점 무슨 점을 잡는 게 좋을까? 그치. 삼 곱하기 변곡점도 숫자니까 변곡점이 0이 되는 게 제일 좋을 거야. 그걸 잘 생각하면서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최고차항일수가 1인 몇 차함수? 도와줘. 삼차함수. f는 삼차함수란다. g는 몇 차함수? 이차함수인데 최고차항일수가 2야. 어? 근데 너는 이건 안 돼요. 선생님. 삼차함수랑 이차함수를 연립을 하면은 최고차항계수는 그대로인데 이차함이 바뀌지. 변곡점 곱하기 3을 쓸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삼차랑 이차함만 유지가 되는 거니까 삼차에 이차를 빼면 이차항계수가 어긋나지. 그 직선까지만 얘기하는 이유가 딱 그 이유야. 그럼 얘는 그건 아닌가보네? 그러겠지 뭐. 그러고 나서 보세요. 가번. 자 가번표는 보세요. f의 알파랑 그게 너희 듣고는 있는 거니? f의 알파랑 뭐랑 똑같아? g의 알파랑 똑같아. 어 승질라. f의 알파랑 g의 알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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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얼마? 16이야. 선생님. 함수값이 똑같고요. 미분 개수가 똑같으니까 두 개 하면서 필사 뭐일 수밖에 없을까요? 접하죠. 그리고 이걸 또 골똘히 생각하는데 이게 왜 마이너스 16일까? 마이너스 16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 무슨 비밀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 다음 나번 보세요. 자 나번 주의. 나번에서 f 프라임 베타랑 f 프라임 베타가 아냐아냐. 어? 알겠어요. g 프라임의 베타가 자 얼마래요? 16인 베타가 존재한대. 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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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는 2차 함수야. 네 하겠어? 미분 개수야 뭐야? 보험 안되지? 대칭이야. 그치 않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구하는 것도 허어? 힌트를 너만 해줬어요. 왜 입문 개들 또 울까봐 이거 봐봐. g에 베타 플러스 1 빼기 f에 베타 플러스 1이야. 넌 이거 너무 대놓고 그거 아니야? 제발 뺀 거를 구해주세요. 근데 애들은 또 이 생각을 해. 그래 나는 꼼꼼충이니까 그러다 정말 벌레가 돼요. 이거 구하고 이거 빼자. 아니 거야. 3차 함수에 2차 함수 두 개 뭐하라는 소리일까? 엮어주세요. 자 내가 먼저 이거부터 할게요. 아! 봐봐.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gx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칭축이 이렇게 일단 있을 거고 제가 나름 이렇게 일단 설계 한번 해볼게. 쌤 여기에서 미분계수를 마이너스 16 얘를 16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내가 제일 쉽게 가는 방법은 대칭축을 뭐라고 둬도 괜찮을까? 0이라고 둬도 괜찮아요. 이유는 봐봐. 이거 역시 두 개 함수값의 차죠. 두 개 함수의 관계를 내가 동시에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바뀔 리가 있어? 없어? 공간 검색되냐? 자 아무튼 이제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결국 뭐냐. 아 얘도 대칭축을 가진 유출한 공간에 따라 잡자는 소리고 자 얘를 x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 0이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러면은 gx는 최고차한 개수가 지금 얼마인 상태일까? 2죠. 대칭축이 0이야. 2의 x의 제곱 더하기 k야. 어 k 또 나왔어. 그리고 나서 미분 개수가 얼마래? 16하고 마이너 16이죠. 보세요. 얘 g'x 미분하면 몇 x야? 4x야. 얘가 16이고 마이너 16이지. 그럼 여기가 얼마라는 소리야? 4야. 여기가 얼마일까? 마이너 4야. 그럼 너네 이러시면 돼요. 알파는 마이너 4예요. 베타는 얼마야? 4야. 네가 구하는 거는 g5 빼기 f의 5야. 됐어? 똑같은 얘기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삼차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자 표현을 잘 보세요. 알파에서는 두 개가 뭐하고 있을까? 접하고 있지. 근데 자 이건 아니야. f 베타랑 g 베타가 같다는 얘기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 f에서는 그냥 무슨 개수만 같은 걸까? 미분수 같으니까 자 보세요. 머릿속에 항상 방정식 관계를 떠올리는 거야. 이렇게 가서 접하네? 그럼 두 개를 이미 쓴 거야. 용돈이라고 생각해. 이번에 용돈은 허근이야? 막 이런 거 아니잖아. 봐봐. 이렇게 일단 가서 접하니까 몇 개를 썼어? 두 개를 썼지. 그럼 보세요. 위로 불러 이렇게 일단 가다가 위로 불러 이렇게 접하기를 할 거야. 내려오다가 당연히 이렇게 가서 다시 이렇게 일단 가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 3차 함수가 언젠가 2차 함수 뚫고 할 거니까 그림이 좀 이상이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가다 보면 뭐 할 수밖에 없을까? 만나겠죠. 그럼 세 개가 맞아. 그러고 나서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일단 대 이 지점하고 이 지점 봤을 때 자 미분계수가 똑같이 얼마나 술일까? 16으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구하는 게 g-f인데 어디의 삼수 값일까? 5의 삼수 값이야. 얘가 4죠. 얘가 뭘까? 5니까 이만큼 답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그래 모르지. 실제 뭘 하셔야 돼 이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자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 3차 함수랑 2차 함수의 관계 역시 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할 때를 기준으로 접할 때 기준으로 빼셔야 돼. 그럼 두 개 함수를 뺀다는 것은 자 요걸 요기다 좀 쓰고 제가 이제 축을 좀 다시 그릴게요. 요게 x축이잖아? 얘 접하지. 접점은 그대로 무슨 점으로? 접점으로. 교점은 어딘가 있을 거니까 이렇게 일단은 가세요. 그쵸? 그러면은 난 이제 이걸 할게. 아무래도 지빼기 f를 쓰는 게 맞을 거니까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빼더라도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인 몇 차 함수일까? 3차 함수야. 그러면은 얘는 요기에서 접하니까 이렇게 가시다가 이렇게 뭐 할까? 통과할 거야. 그리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일단 갈 건데 요기랑 요기에서 미분계수 차 미분계수가 똑같죠? 그럼 두 개 함수 그 뺀 거에서의 미분계수 차는 얼마일까? 빵이야. 그래서 요기가 극대야. 이해하시겠어? 자 그럼 이렇게 일단 돼. 이렇게 함수가 딱 들어갔는데 얘가 마이너스 4야. 얘가 얼마야? 4야. 얘는 얼마일까? 괜찮아. 괜찮아.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안 그래도 돼. 괜찮아. 네가 세상에 제일 소중하야. 그럼 봐봐. 그게 결국 무슨 얘기냐. 얘는 두 개의 뺀을 때 최고차항의 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의 x 플러스 4의 제곱의 x 마이너스 얼마? 8이에요. x를 얼마 집어넣으면 답일까? 5. 5. 주관식 닭같은 답이 나왔지.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만 좀 다시 그릴게. 이렇게 막 찍어도 돼요? 제발. 제발. 진짜 좀. 좀. 해도 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똑같은 거야. 좀 제발 이해를 좀 해. 내가 지금 돌아버릴 것 같아. 이게 너네도 문제해. 저 화면 밖에 저 아무튼 이게 지금 문제잖아. 이해하겠어? 내가 지금 너네 반응을 보면서 쟤네를 이해를 시켜야 되고 쟤네 반응을 보면서 내가 혼자 화가 나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아? 아니 봐봐. 다시.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삼차함수가 이렇게 일단 접하다가 가면은 언젠가 얘랑 뭐 한다는 소리야? 맞나겠지? 뚫고 지나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접선의 규가 마이너 16이고 여기에서 이거랑 이거 접선의 규가 똑같으니까 함수값의 차가 극대가 될 거야. 우리 계속 했었잖아 이거는. 그래서 두 개를 뺀 거를 그려주면은 자 여기가 있다는 극 뭐가 될까? 대 최고차항에서 음수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꿀렁 갔다가 여기에서 푹 하고 떨어지거나 하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가고 이차함수가 좀 만만하니까 이걸 먼저 쓴 거고 미분계 16, 마이너 16인 대가 마이너 4는 뭐인 거 알았어? 4니까 마이너 4 4 자 이 함수의 변곡점은 어딜까요? 굿 그치? 그래서 여기가 그냥 자동 얼마야? 8이야. 그럼 두 개 뺀 함수 G 빼기 F 문제제 꼴 줬잖아. 그대로 빼시면 되겠죠. 유액입니다. 괜찮죠? 그럼 실제로 내 그림이 틀렸다는 거야. 왜? 야 5에서 지금 함수값 차 이만큼이 얼마라는 소리야? 이게 250 243이야. 야 그렇다고 내가 3차 함수니까 여러분 저는 실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순 없잖아. 진짜 감각적으로 보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격자점 그리던가 그냥 문신의 격자점에서 가슴 팔개다가 그냥 격자점 문신하고 계속 그래프만 그려 그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 나영 30번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실게 요거 관련된 얘기를 제가 되게 여러가지 수업에서 되게 많이 했었으니까 그걸 따로 뭐 찾아보지 마시고 지금 그냥 따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요기를 제가 언제 먼저 했었냐 뉴런 수학 2 할 때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 이제 드릴 확률 통계 할 때 한번 더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드릴 미적분 1하고 이제 수 2 할 때 한번 더 말씀드렸을 때 요거는 익숙하게 좀 아셔야 되는 내용인데 6월달 29번 있죠. 자 그럼 이제 연계해서 좀 기억을 하시는데 자 조건을 잘 해보세요. 함수가 F합성 F의 X가 얘는 X다 요렇게 일단 돼있어. 자 물론 이제 구별을 좀 하실 건 있어요. 이게 원소 대응일 때랑 그 다음 실제 실수축에서 일단 그래프일 때 약간 좀 느낌이 다르나 어차피 원소를 먼저 관찰을 하고 자 그 다음 일단 그래프를 봐도 좋으니까 자 요걸로 좀 먼저 출발할게요. 자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의미가 뭐가 되냐 보세요. 대응강의 그려주면은 X가 F를 타고 가서 일단 FX가 나올 것이고 자 또다시 일단 F를 타고 와서 자 얘는 F합성 F 요렇게 일단 나오는데 지금 요 함수랑 이 함수가 정확하게 똑같아요. 자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 대응이 될 때 관계조차 완벽하게 다 일치할 거니까 왼쪽의 구조가 오른쪽의 구조로 일단 복사가 될 거다. 자 제가 지금 문제를 풀기 예를 좀 먼저 들면은 만일 원소가 있다고 칩시다. 1하고 2하고 3이야. 자 그래도 1하고 2하고 3 자기소생 대응이고 1하고 2하고 3 요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럼 여기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는 이 함수 구조를 보셨을 때 입력 값하고 출력 값이 어쨌거나 똑같으니까 시작한 거랑 이제 마지막에 끝이 나는 게 완벽하게 다 똑같아야 돼. 자 그럼 예를 들면 이제 이럴 수 있거든 선생님 만약에 1이라는 거 자체가 1로 대응이 됐어요. 자 근데 왼쪽과 오른쪽 구조가 정확하게 다 복사가 될 거니까 또다시 얘가 일단 이렇게 일단 가셔서 이렇게 자기 자신 대응이 일단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기억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 자 이렇게 쓸게요. 얘는 자기 자신 대응이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가능성은 또 이럴 수 있거든 2라는 원소가 2에서 끝나는데 2로 안 가고 만약에 3으로 간다고 치자. 자 그럼 또다시 얘도 구조가 그대로 일단 복사가 되겠죠. 똑같은 함수니까 근데 여기서 좀 차이는 뭐냐면 2에서 3으로 갔다가 3에서 다시 2로 가셔야 되니까 시작과 끝을 같게 맞춰주려면 얘가 이렇게 일단 대응 될 거고 자 이 구조가 또다시 일단 이렇게 가서 요렇게 일단 맞춰지죠. 자 이게 원소 대응에서의 가능성이야. 자 그럼 제가 이걸 부를 때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크로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경우의 수 살 때는 어떤 얘기했었냐면 만약에 원소가 뭐 항상 3개는 아니겠지만 이렇다고 치면 자 보세요. 제일 뭐 괜찮은 가능성은 이제 이런 식으로는 크로스가 얘처럼 두 개일 수도 아니 크로스가 한 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자기 자신 대응이 얘는 3개가 돼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등등 얘기했던 것 같고 자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이 정도 얘기할게요. 이렇게 놓은 걸 그림으로 좀 다시 그래프로 그려주면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자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요. 자 그리고 기준선인 y는 x를 그리는데 자 이 함수가 증가할 때랑 감소할 때 조금 뉘앙스가 다르다는 것 좀 생각하시고 자 내가 격자점을 그려주면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하나 더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일단 있을 것이고 자 마지막에 이렇게 가셔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격자를 일단 그린 거야. 자 현상을 잘 해보세요. 원래 함수만 딱 놓고 본다고 치면 1,1을 지나가니까 얘를 일단 지나가죠. 자 근데 이걸 잡으세요.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2로 가. 자 그런다고 치면 2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2로 가니까 이렇게 일단 되는 거 맞지. 자 물론 이 상태에서 잡으세요. 얘는 그냥 y는 x에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 자체가 결국 그래프로는 뭐가 되냐는 입력값하고 출력값이 그냥 똑같으니까 당연히 항등함수에 y는 x에 있다. 자 이건 뭐 이제 크게 일단 고민할 거 아니고 자 이거 주의할 거는 얘가 일단 2,3이죠. 자 좌표를 보세요. 얘가 3,2야. 자 두 개는 뭐에 가는 대칭이니까 y는 x에 가는 대칭이 될 것이고 자 내가 얘네도 이렇게 이어준다고 치면은 자 얘가 수직으로 딱 맞춰질 거고 얘가 기울기가 쟤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일단 되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일 수가 있냐. 사실 그럼 보세요. 얘가 결국에 2점하고 2점하고 대응이 되고 만약에 함수를 이었다고 치면은 여기에서 1로 치역이 작아지니까 얘가 무슨 소화일까? 감소하는 거 맞죠? 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자 y는 x가 아닌 그 이의 지점에서도 충분히 뭘 갈 수 있다? 교점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일단 넘어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의할 건 뭐냐. 어차피 원서들이 모여서 그래프를 일단 이루는 거니까 자 만약에 원서가 이렇게 딱 3개가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이게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한 게 이렇게 한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림으로 그냥 확인이 되고 잠시 보세요. 자기 자신으로 대응되는 경우는 y는 x의 교점이 있을 거고 그 위에는 자 두 개가 y는 x는 대칭이니까 이어주면 기울기가 얼마일 거다? 마이너스 1일 거다? 이게 일단 관점이야. 자 그럼 이걸 좀 확장을 시켜서 두 번째 길을 좀 잠깐 봅시다. 자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는데 이 함수를 보시면은 fx가 x-에 제곱해가지고 이차수예요. 자 이차수고 물론 다항함수는 직접 합성을 할 수도 있지만은 물론 지금은 가능하겠다. 왜 그러냐. 얘를 이제 합성을 시킨다고 치면 f합성 f는 4차 함수죠. 실제로 그릴 수도 있으나 그리지 말고 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아까 이 함수에 대해서 f합성 f의 x는 x를 만족시키는 x가 뭐가 있을까? 그럼 이거 역시 관계는 똑같아. 딱 두 가지 케이스거든. 자기 자신이 쓸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크로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크로스는 그 두 개 대응되는 점을 이어주면 기울기가 뭐가 될까?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보고 확인 한번 해볼게. 이 상태에서 잠시만요. y는 x랑 이 함수를 미리 그려놨어요. 자 여기는 1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4가 돼.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1,1하고 자 4,4를 지나가는 거 알았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크로스가 되는 거는 두 개의 점을 이으면은 당연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 직선을 많이 쓴다고 치면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라는 직선 위에 점이겠지만은 지금 뭐 굳이 그림으로 다 그릴 필요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으니까 자 그림을 실제로 이제 확인하면 이렇게 되거든 자 요걸 기준을 해가지고 얘는 감소했다 증가하죠. 자 대칭을 시켜서 지금 그림을 다시 그려주면은 요점 지나갈 것이고 요점 지나가니까 그림이 이렇게 가는 함수가 하나 나올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쪽 감소하죠. 자 이쪽 감소할 때 보시면은 얘는 요렇게 가서 함수가 이렇게 일단은 나올 거야. 자 그냥 뒤집은 그래프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현상이 명확해져요. 어 새 그러면은 요점하고 요점은 원래 자기 자신 포인트니까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점하고 자 보세요. 자 요점을 보시면은 지금 두 개가 자 F랑 F 인버스의 교점이랑 똑같다라고 봐도 좋고 자 이게 일단 크로스 해가는 얘기야. 자 물론 이걸 다 구할 필요는 없죠. 구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일이 생기냐. 그래서 얘를 보시면은 만약에 얘를 P, Q라고 두께 자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될까? Q, P가 되지. 자 Q, 얘는 P가 되고 자 순서상 봤을 때 얘가 P가 되고 자 얘가 1이 되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자 아까 얘가 Q가 되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얘가 4 이렇게 되니까 얘랑 얘랑 대칭이고 자 당연히 이럴 거야.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딱 이어주면은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이 있을까? 마이너스 위에 있는 직선이 있을 거다. 자 이거 만약에 수식으로 확인을 시키면 그냥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크로스가 될 때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마이너스 X 플러스 C다. 이거를 푼 거예요. 일단 존재성 확인하는 거 똑같아.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이 저 P값하고 뭐가 될까? Q가 되겠죠.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점은 X의 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C야. 자 옮깁시다.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C가 되고 얘가 0이죠. 자 만약에 한만 볼게요. 그럼 이거 두 개씩은 P랑 Q를 잡았으니까 자 P 더하기 Q라는 것은 얘는 얼마가 될까요? 3 되는 거 맞지? 자 3이 되다 보니 이제 이런 일이 생겨. 어? 그러면은 이 점하고 이 점의 두 개의 좌표의 합이 얘는 3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역으로 또 확인 가능한 게 얘를 2로 딱 나눠버리면 얘가 2분의 3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지금 Y는 X를 만나는 이 점이 일단 정확하게 딱 얘는 이거랑 이거의 대칭이 2분의 3이 되고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이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 위에 있다. 까지 일단 잡을 수가 있지. 자 뭐 등등이 일단 계산은 가능하죠. 자 존재를 확인한 거야.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확인할 건 뭐냐. 그림을 다 그리긴 했지만은 자 보세요. 이쪽하고 그 다음에 자 나와있는 이쪽 있죠. 자 이게 일단 대칭인 포인트야. 자 그러다 보니 얘는 그 위에 있을 거고 자 이 점하고 이 점을 Y는 X랑은 만나지 않지만은 이어주면 기우개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위에 있다. 자 이게 일단 문제의 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더해서 문제를 제가 풀어드릴 건데 30번 잘 들으세요. 어 이거 아마 시험장에서 일단 별 생각 없이 답을 내는 데는 분명히 잘들 했을 거야. 자 내가 이제 그거에 대한 그림까지 그려드릴 건데 자 주의할 거는 원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안 되는지 까지 있다 말씀드릴 거고 자 어차피 뭐 시험은 항상 운이 좀 중요한 건 맞지만은 그리고 지금 이제 시험을 다 끝나고 일단 공부하는 단계니까 정확히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요 내용을 좀 베이스로 가시고 자 시험에 근데 제가 좀 이제 또 생각하는 게 이거거든 6월달 9월달 나왔던 게 수능에 또 날 위한 보장은 없지만은 그래도 일단 알고는 계셔야 돼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자 이거 이제 합성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증가할 때 감수할 때 좀 잘 따져보시고 자 주의를 좀 가지시면서 제가 30번을 풀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칠판을 좀 제가 정리하고 이제 이어서 일단은 자 이걸 도입을 다시 하고 이제 말씀드릴게 자 이제 본격 30번을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근데 요 문제는 이제 분명히 사실 답은 굉장히 특수할 때라서 많은 생각을 분명히 안 하셨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우려면의 안도가 좀 있긴 하거든요. 자 왜 그러냐 어차피 이게 답을 일단 확정을 하려면은 굉장히 특수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기는 하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시험했을 때 이제 그렇게 풀어서 맞춘 식으로 분명히 있을 건데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사실 이제 운이잖아. 근데 이제 지금 지금은 공부라는 거니까 정의 좀 알고 계시고 자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해보시고 자 문제 좀 같이 해봅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예요. 자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인 삼참수야. 사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최고차항에서 항상 1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 자 얘가 이제 1이 아닐 수도 있고 자 식을 쓸 때 일단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데 자 문제를 보니까 마지막에 구하는 게 F5 값이죠. 자 F5라 그랬으니까 자 얘는 함수를 결국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요새는 이럴 수 있거든 내가 구하는 게 F5야. 사실 그럼 뭐 대단한 기술보다는 마지막에는 식을 결국에 써야 된다. 요게 일단 딴 내용상의 문제가 될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문제 좀 다시 해볼게요. 삼참수인데 F합성 Fx야. 자 얘가 X예요. 설마 얘가 직접 합성에서 풀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친구거든 왜 그럼 9차식이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근데 이걸 모든 실근을 줬어. 자 우리 아까 했던 거 대응해서 그대로 볼 건데 제발 그 실근이 0하고 1하고 A랑 자 2랑 B해가지고 얘는 5개를 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부가 조건으로 F'1하고 자 F'2는 둘 다 0보다 작으니까 아 말 그대로 3차함수 그 섹션 중에서 감소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자 그럼 감소하는 지점이 일단 존재할 것이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F'1이 0값하고 F'1값은 뺐을 때 6인데 자 이건 뭐 사실 기하적으로 지금 이 상태에 파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고 자 그리고 이제 구하는 거 보니까 F5값을 구하자. 자 내가 이제 확인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선생님 우리 아까 이제 얘기 설명 드렸던 것처럼 대응관계를 다 그릴 필요가 없어. 지금 현상이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한쪽만 딱 하나만 그려도 괜찮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가 있냐. X가 F를 타고 와서 FX가 나왔어요. 가장 작은 것부터 쓴다고 치면 0하고 1하고 A랑 2랑 B해가지고 자 이렇게 일단 5개야. 자 마찬가지로 0하고 1랑 A랑 그 다음에 2랑 B가 5개인데 자 여기서 이제 조합을 맞추시고 경우의 숫을 일단 설정을 하셔야 돼. 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어 이걸 쓰시다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생기거든요. 자기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크로스가 될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자기 자신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크로스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에 대한 경우를 좀 나눠주면은 크로스가 만약에 0개야. 그럼 자기 자신 대응이 5개가 되셔야 되는데 어? 새 그러면은 몽땅 다 일로 그냥 다 간다는 소리거든? 그럼 이제 말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보셔야 되는 게 FX는 X다. 이걸 보는 와중에서 얘가 일단은 3차야. 그 얘는 이제 1차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 잘 해보세요. 3차 함수나 1차 함수는 자 얘는 방정식 풀어봤자 실근으로서 맥시멈 가질 수 있는 게 3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의미는 자기 자신을 간다는 것은 입력값, 출력값이 똑같으니까 Y는 X와의 교점의 개수인데 5개가 절대로 될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걔는 빼는 거죠. 자 일단 얘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케이스고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선생님 만약에 크로스가 한 개야. 그럼 얘는 근으로서는 두 쌍 되는 거 맞지. 그쵸? 그래서 그리고 나면 남은 거 일단 얘가 3개가 돼요. 어? 얘는 그럴싸한데 왜 그러냐. 얘가 FX랑 그 다음에 교점을 따졌을 때 얘가 3개가 되니까 어? 선생님 그러면은 3차 함수나 Y는 X의 교점은 충분히 3개가 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거 맞죠? 자 애도 일단 될 수가 있고 아마 이 정도 전과 그냥 가셨을 건데 저는 이제 이거 확인을 더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크로스가 두 개야. 자 이거 주의해서 해보세요. 크로스가 만약에 두 개라고 치면은 네 쌍이 나와요. 네 쌍이 아니고 네 개지. 그냥 이렇게 쓰자. 자 두 개야. 자 그럼 일단 얘는 한 개가 되셔야 돼. 그쵸? 자 근데 얘를 닦아 보니까 3차 함수랑 Y는 X가 교점이 한 개인 거는 또 그럴싸하게 가능한 상태야. 자 그 그림을 볼 건데 자 확인 한번 시켜줄게. 얘를 먼저 제가 첫 번째 케이스로 두고 확인 좀 시켜드리면은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저한테 FX랑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3차 함수가. 그리고 이제 이건 그리면 안 된다. 어?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증간만 하면은 이 조건에 또 안 맞지. 그치? 자 그럼 무시하시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3차 함수랑 직선 Y는 X가 교점이 딱 한 개야. 자 그런다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하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 가서 이렇게 접하는 것보다 더 떠서 이렇게 일단 갈 수도 있죠. 자 제가 케이스를 좀 나눠줄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것도 다섯 개 다 따로 좀 그르니까 얘가 0,0이라고 두면은 얘가 지금 이렇게 일단 되신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들은 다 크로스로 가셔야 되거든.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로스가 된다는 것은 자 두 개가 Y는 X에 대한 대칭으로 쌍쌍이 맞춰져야 돼. 그러면서 바로 확인된 게 뭐냐. 이쪽은 일단 Y는 X에 있어요. 얘가 Y는 X야. 자 Y는 X의 그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얘네들하고 지금 대칭될 포인트가 아예 있어 없어? 없어. 뭐 쉽게는 또 이러거든. 기울기가 마이너스는 직선을 다 그려서 봐봤자 자 이쪽 이쪽에 대칭되는 지점이 존재할 수가 아예 없다는 소리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아예 불가능하죠. 자 같은 유로 또 이렇게 돼. 자 만약에 여기가 B, B예요. 어? 자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이렇게 훅 하고 넘어가는데 얘를 대칭시켜서 Y는 자 X의 대칭시 포인트가 또다시 없으니까 얘도 일단 또다시 불가능한 거야. 자 그래서 빠르게 그냥 결론 내리면은 아 얘는 아예 불가능하구나. 자 그럼 남은 건 딱 얘거든요. 자 이제 이거 잡으세요. 자기 자신이 세 개고 크로스가 한 개야. 두 개로 일단 한 세트가 딱 나올 건데 자 이 그림을 참 여기다 좀 그려봅시다. Y는 X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고민이 뭐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 세 개는 Y는 X와의 교점이야. 자 남아있는 그 두 세트는 자 얘는 크로스로 맞춰진 거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C라는 기울기의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 위에 점이 있고고 자 또 맞춰질 건데 여기서 가능성이 있다 이거거든 얘가 0이 있고 자기가 B가 있어요. 얘가 양 끝을 먼저 경계를 닫아야 돼.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Y는 X에 대해서 한쪽은 이쪽에 있고 한쪽은 이렇게 일단 또 대칭이 돼 있으니까 자 분명히 짝을 맞출 수 있어. 자 그래서 지금 얘를 0,0으로 잡고 얘를 또다시 B,B로 일단 잡읍시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 얘는 이리로 갔어요. 얘도 이렇게 갈게 만들었어. 남은 세 개 중에서 자 하나가 자기 자신 대응이고 자 나머지 두 개는 크로스로 쌍이 딱 맞춰져야 되는데 지금 11AA2 있지. 자 이 상태에 이럴 수 있거든. 자 첫 번째 경우 만약에 이 점이 1,1이에요. 충분히 그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다고 치면은 얘가 이렇게 가서 얘는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로 가시는데 자 문제가 커지죠. 자 왜 그러냐. Y 좌표가 1이라는 걸 생각 잘하셔야 돼. 얘가 Y 좌표가 1이면은 이렇게 가서 얘가 Y는 1이야. 그럼 남아있는 게 A,2랑 자 2,A가 대응이 되는데 자 A라는 값은 1하고 2사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거든. 지금 먼저 Y 좌표가 2인 상태에서 A가 1하고 2사이니까 1보다 오른쪽에서 Y 좌표가 2보다 클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미분 개수가 일단 무슨 상태가 돼야 될까? 음수인 상태가 되셔야 되고 그럼 당연히 해도 이렇게 해서 말이 안 되니까 1보다 작은 거는 아예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자 같은 이로 또 이제 이렇게 되거든. 자 만약에 그러면은 이럴 수도 있잖아. 이렇지 않고 이렇게 된다고 치자. 자 요기는 다시 보세요. 이렇게 3차 함수로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가 0,0이고 자 여기가 2,2가 되고 자 여기가 B,B야. 지금 남아있는 게 1A랑 A1이니까 1,A A,1을 지나가셔야 되는데 이게 Y는 2라는 거야. 자 근데 A값을 보세요. 여러분 A값을 보시면은 1하고 2사이거든. 어? 그럼 얘도 이제 또 이상한 일이 생겨. 1, 얼마인데 1은 이거보다 왼쪽이지. 그치? 자 요 값은 미분 개수 음수인 상태에서 다 얘는 2보다 뭐 할까? 크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또다시 일단 모순이 돼서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결국은 뭐냐. 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아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리고 남아있는 1,2랑 2,1 해가지고 자 요렇게가 일단 크로스링이 될 것이다. 요게 일단 결론이죠. 자 이제 이거에 대한 그림을 좀 얘가 그려드릴 거고 자 확인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괜찮지? 자 그려놔서 Y는 X가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얘가 0,0이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A,A가 되고 자 여기가 B,A는 B야. 자 그럼 한 가지 확정적인 거는 1,2랑 2,1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 점은 자기 자신이 대응이 맞고 1,2랑 2,1 같은 경우는 자 Y는 마이너스 X프로 C에 관한 대칭이고 요 선에 관한 대칭이 될 거니까 어딘가 일단 잘 맞춰서 일단 이렇게 있지 않을까 싶어. 자 이제 이 그림을 제가 확대를 시켜서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아마 여기까지의 상황은 굉장히 특수하게 잘 오셨을 건데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립시다. 자 격자를 그려서 좀 확인을 시킬 거고 자 해보세요. 자 만약에 혹시나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어서 그냥 맞췄다라고 치면은 운이 굉장히 좋았던 거야.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가 Y는 X예요. 뭐 그렇다고 치자. 자 그런 다음에 얘가 0이야. 자 1이고 2고 3이야. 그렇다고 치는 게 그렇죠. 2하고 3이야. 자 그리고 이제 아까 확실하게 이제 감소하는 그 포인트에 지나갔던 게 1,2가 있으니까 이 점이 있고 2,1은 이렇게 일단 있는 거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일단 문제가 이거지. 이거 역시 삼차함수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이어준 이 직선이 있을 거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상태야. 자 그리고 여기 수직으로 딱 만나긴 할 거고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일단 되죠. 지금 여기서 그림을 내가 하나를 그릴 건데 자 이제 이걸 이해를 잘 하세요. 이 점하고 이 점을 삼차함수가 지나갈 거야. 근데 여전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역시 일차함수니까 삼차함수랑 직선의 관계를 따졌을 때 교점이 일반적으로 3개고 이미 2개는 보장돼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접하는 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는 변곡점에 있는 이 일을 뭐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뭘 할 수도 있냐면 얘가 충분히 이제 그림상으로 이럴 수도 있거든 이렇게 감소를 해서 일단 지나갈 거야. 맞죠? 자 교점 하나 생겼어. 자 그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충분히 뭐 할 수도 있을까? 접해서 갈 수도 있어요. 자 여전히 1에서 감소 얘도 감소니까 그럴싸하지. 자 그럼 한 가지 더 아니면 또 이제 이럴 수도 있거든 얘가 감소를 해. 그리면서 이렇게 일단 지나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뭐 가능은 해. 그쵸? 자 그럼 이 상태가 확인되는 거. 그러면은 이 점이 있고 일단 이 점에 가지고 1,2란 점하고 2,2는 둘 다 자 Y는 마이너스 X 프로 3에 가는 대칭이 일단 맞죠. 자 두 개는 대칭이 맞고 그럼 이제 이 점이 문제인데 이 점 같은 경우는 Y는 X와의 교점이니까 아까 있었던 점 중에 하나일 거야. 근데 그게 당연히 뭐가 될까? A 되는 거 맞죠? 그러면서 지금 아 여기가 일단 A가 되는데 자 분명히 이제 친구들 이랬을 거예요. 잠시만요. 1하고 2고 2하고 2니까 너무 대칭이고 너무 대칭대칭 이렇게 하니까 분명히 그림 이렇게 그랬을 거야. 어 그래?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 점이 딱 점 대칭의 중심점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일단 가서 아 완벽한 세팅으로 맞춰지는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 거냐면 1하고 2의 정중앙에 얘가 2분의 3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맞아요. 사실은 맞거든. 자 그 다음에 1하고 2분의 3하고 2 이렇게 있고 0이 하나 있고 2분의 3 대칭이니까 아 여기가 자 아까 이제 이게 0이고 2분의 3이니까 얘가 3이다 해가지고 그냥 탁탁탁 맞춰서 아 이거 뭐 대단히 딱 맞춰지냐고 이제 답은 썼을 건데 맞아 답은 맞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는 게 자 내가 그림 그리면 지금 3개거든요. 자 보세요. 파란색, 주황색, 보라색이 3개인데 그 중에 파란색이 가장 특수한 경우나 맞아. 근데 문제는 얘처럼 이렇게 가시다가 또다시 뭐 할 수도 있다?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꿀렁 지나가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계속 그래프를 보시면 안 되고 삼차함수 그래프랑 두 개 직선을 보시는데 이 점하고 이 점은 무조건 일단 이 직선과 만나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근데 지금 이 두 개 직선의 교점이 2분의 3은 맞지만 삼차함수가 거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얘처럼 비껴가서 다른 데를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확인하셔야 돼. 근데 결국 이게 왜 그러냐면 변곡점 위치가 어디에 놓여있냐 이거야. 근데 사실 경계란 말이들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변곡점이 두 개의 교점에 딱 놓여있을 때가 가장 특수적인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하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일단 식을 다시 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뭘 할 수가 있냐. 알 수가 딱 이 정도야. 이 삼차함수가 이렇게 가지. 자 보세요. 얘가 0,0을 지나가는 거 맞아요. 그래서 f0이 일단은 0이야. 그쵸? 자 그럼 한 가지 더. 또 알 수 있었던 게 f의 1 값이 얼마일까? 2 되는 거 맞지? 자 그 다음에 f의 2가 일단은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이것만 딱 가지고 삼차함을 작은 생각을 해보면 px의 3승 더하기 qx의 제곱 더하기 rx 플러스 뭐 이제 상수까지 있다고 치는데 어차피 원점을 지나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자 전개식으로 식을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거든. p의 x의 3승 qx의 제곱 더하기 rx야. 자 여기까지는 별 무리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자 f1이 2가 되고 f2가 1 되는 거 맞지? 그럼 함수 딱 3개만 결정. 이거 pqr만 딱 3개 결정하면 되니까 f의 1 값을 써주면 p 더하기 q 더하기 r 해가지고 얘가 2야. 괜찮죠? 자 그 다음에 f의 2 같은 경우는 8의 p 4의 q 더하기 2의 r이 되고 얘가 1이 되죠. 자 여기까지도 별 무리가 없어요. 자 근데 어차피 얘네 두 연립해봤자 값이 안 나오겠지? 조건이 더 있죠. 자 그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얘가 되고 f'0 빼기 f'1을 좀 계산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f' 계산해 주면 얘는 3의 px 2의 qx 더하기 r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잘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f'의 0 빼기 f'1이니깐 자 이제 값을 쓸게요. f'0을 r야 3p 더하기 2의 q 더하기 r f'1 자 두 개 빼서 얘가 6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이나 3p 마이너스 2의 추가 얘는 6 이렇게 일단 되니까 자 p랑 q에 대해서 일단은 식이 하나 나왔어.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상식적으로 뭐냐 r을 없애는 방향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되거든. 얘를 두 배를 시켜주면은 2p, 2q, 2r 해가지고 얘가 4가 돼요. 자 그리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던지 뭐 이제 이거 방향 상관없으니까 마이너스 6p, 자 마이너스 2의 q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얘가 3이야. 맞지?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두 개를 또 빼세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의 아니지 3p가 되고 얘가 3이라서 아 p가 1이라서 얘가 1인 게 잘 나왔지. 자 그럼 p가 1이야. 자 1 넣자. 그럼 마이너스 2의 q가 얘는 9가 되지. 그래서 q값이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긴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알까. 자 아까 이제 pq를 구한 거 보니까 얘가 1일 때 자 이거 잠깐 씁시다.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그러니까 2였고 얘가 1이고 제가 마이너스 2분의 9야. 자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제가 2분의 4가 되니까 자 얘는 2분의 얼마일까? 11이죠. 자 이렇게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그러면은 보세요. 얘가 2분의 13, 9 맞고 2분의 11이니까 얘가 2분의 11의 x야. 자 먼저 답을 쓰고 이제 재확인 한번 해줄게요. 자 그게 뭐냐. 내가 구하는 f의 5값은 자 얘는 125 자 빼기 2분의 9에다가 자 얘는 25 자 더하기 2분의 55야. 자 125 빼기 자 그래라서 자 얘는 225에서 55를 빼면은 175니까 마이너스 2분의 자 구하면 225 자 55 160 그러면은 80이죠. 맞지? 자 그래서 얘는 80 계산 못하니 어 85지? 어 빼기 85야. 그래서 답이 얼마일까? 40이야. 정돈 40인데 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재확인 좀 시켜드릴게요. 근데 이게 왜 그랬나요? 자 이유는 사실 너네 너무 잘 찍은 거야. 자 보세요. 우리 아까 만약에 여기가 1인 거 맞고 얘가 2인 거 맞고 얘가 2분의 3이 돼. 이렇게 탁 써버리면은 얘가 0이고 얘가 2분의 3이고 자 얘는 등 차수에 당연히 이를 거니까 얘가 3 이렇게 되지. 그럼 이때는 식이 그냥 이렇게 되거든. f의 x 자 엮어서 쓰는 게 지금 더 빠르죠. 자 그리고 빼기 x 자 이렇게 썼을 때 최고차항에서 여전히 몰라. 자 그래라서 x에다가 x 마이너스 2분의 3 자 그래라서 x 마이너스 3 요렇게 일단 돼. 자 그럼 이제 p값은 결정 어떻게 하죠? 자 저게 아까 f 프람 0때기 f 프람 1이 일단 6이다. 요거 일단 쓰시면 돼요. 괜찮지? 자 그래라서 뭐냐 얘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또다시 일단 p가 1이야. 자 이거 전개해서 식이 똑같나 안간다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거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 x 마이너스 3 x의 3승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이까 마이너스 2분의 자 9의 x의 제곱 더하기 2분의 9의 x 자 더하기 x 요렇게 딱 남은 이게 fx야. 근데 아까 계산한 거 보니까 자 1 마이너스 2분의 9 자 얘랑 얘 더하면 2분의 11이라 똑같이 맞지. 그럼 얘는 뭐냐 굉장히 특수한 걸 일단 내는데 너네가 너무 잘 찍어서 맞춘 거야. 자 확인하셔야 돼요. 얘처럼 요점하고 요점이 지나간다고 해가지고 요기랑 해서 미분계수가 같다는 보장이 지금 전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점대칭 주의점이 이 교점에 놓여있으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하셔야 돼. 그쵸? 자 그래서 자 요 문제를 맞춘 친구도 많을 거고 아닌 친구도 많을 건데 어 일단 시험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요 내용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고 자 물론 특수한 점을 지향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답이 맞았으나 자 주의할 거는 이게 정말 그렇게 되나 안되나 점검까지 필요하다는 거야. 자 지금 문제에 주어진 정보로는 바로 대칭을 알 수가 없죠. 그치? 그 주의를 하시고 자 그럼 식을 쓰시는데 자 마지막 조언을 드릴게요. 식을 쓸 때로 내가 전개식을 쓸 것인지 인수정률에 묶을 것인 둘 중에 선택을 잘 하셔야 돼. 그 미지수 싸움이니까 어떻게 쓰는 게 유리할 것이니 그걸 좀 잘 보시고 자 최대한 계산을 좀 줄여야 되겠지. 자 저처럼 계산 잘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좀 버벅대긴 했지만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0번은 요번 시험제에서 가장 갇히는 문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복습을 잘 하시고 자 해설강의 요정도 일단 마치도록 합시다.